어떻게 볼 수 있는지 45도 각도로 해서 자연스럽게 운전하면서도 눈만 돌려도 볼 수 있겠어요. 그렇게 해서 5분정도 준비를 하고요. 조조체트를 하고 조조한 한 번씩을 치러볼거구요.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초코파이 한 개 정도는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 떨어질 때 되시니까 꼭 챙겨주세요. 아셨죠?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하러 드릴게요.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. 물 한 모금 먹고 버리고 가요.